안녕하세요! 안뜨거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맛있어요. 오늘의 맛있는 음료는 랩치스 포르맛. 이거 확실히 사각팬에다가 하면은 좀 맛이 전체적으로 면에 균열하게 이 양념이 배어서 맛있어요. 한번 해보고 해서 사서 드세요. 겨울철 뜨개질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고수삼김치, 고수삼김치. 고수삼김치. 달달하고 진하고 적당히 매운 고수삼김치. 이번에 광고받은 이 맛의 김치에서 제가 따로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거예요. 그래서 또 시켜서 한거에요 개짜받다! 고추 냉... 고추... 고추 냉... 치킨부터 먹어야겠다 치킨부터 먹어야겠다 치킨부터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치킨부터 먹자 큰 사랑 난 amp 나갈 것도 맛있어서 봐라 깜빵 너무 맛있다! 부닭소스를 듬뿍 발라서 좀 매워요 소스바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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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 짜장라면은 달고, 불닭치킨은 짭조름해서 달고 짧고 단짠의 조합이 좋아요 소스바이스! 너무 잘 어울린다! 소스바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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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맵지 맵네요 아 또 매울때 계란만 하는게 없죠? 아 너무 맛있다 계란이랑 같이 계란이랑 같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